경기도는 도내 기업 발굴과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기후테크와 사회적 경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기도의 이 두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 계획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의 관리비를 한눈에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건조기, 온수매트 등 어떤 가전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큼 다가온 기후변화에 기후테크는 반드시 육성해야 할 미래 신성장 동력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나섭니다. 201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33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회치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환경산업 분야라든지 녹색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형 맞춘 식단으로 도시락 포장이 한창입니다. 끼니마다 어르신 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혹시나 잘못된 보관으로 탈이 나지 않도록 오래된 음식은 수거해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마음만큼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이처럼 사회적 기업들은 작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회적 기업 지원에도 나섭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을 뜻하는 임팩트 유니콘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먼저 사회적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립니다. 총 55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 규모, 지원 대상까지 모든 면에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기 소셜 임팩트 펀드도 올해부터 본격 활용됩니다. 경기도 하면 큰 기업들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으시죠.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업을 떠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임팩트 유니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